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도 역시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증시 상황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염승환 차장님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습니다. 이발을 또 하신 거예요? 이발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3단계 될 줄 알고 하신 거 아니야? 연예인이에요. 관리 정말 철저하신다. 단점 좋잖아요. 네 네 네. 이러면 좀 배워야 됩니다. 네 배워야 돼요. 항상 부지런한 우리 염승환 차장님 이발도 부지런하게 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이슈 체크부터 들어갈까요? 오늘 일단 요새 계속 삼성전자하고 중국 제재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SMIC 뉴스들 통해 들으셨겠지만 사실상 수출금지 대상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해졌고 특히 SMIC도 10나노 이어 공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기술 접근이 차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삼성전자하고 TSMC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SMIC는 원래 파운드리에요? 네 파운드리입니다. 그런데 화웨이 제재하면서 좀 휘청거렸고 이제 완전히 수출까지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주말에 뉴스 나왔지만 이제 인텔이 이제 주가 폭락한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까지 개발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MS도? 네. 자기가 설계해서 설계만 하고 이제 어차피 공작은 없으니까 파운드리 맡기겠죠. 그런데 인텔은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회사니까 그 수혜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TSMC나 삼성은자 받겠죠 물량을. 누군가 받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보면 AMD나 인텔같이 그동안 CPU 쪽에서 설계 많이 하던 회사들이 조금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랑 관계없이 삼성전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 도와주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게 미국에서 자꾸 파운드리 쪽을 많이 좀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제 AP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CPU가 이제 PC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제 스마트폰에 AP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다음 달 12일날 공개를 한다고 그래요. 엑시노스 2100이라고. 이게 이제 갤럭시 S21에 탑재가 되고요. 그동안 이제 엑시노스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이제 절반씩 써왔는데 갤럭시 S21에서는 엑시노스가 좀 발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성능 문제 때문에 전량 퀄컴 제품을 사용했는데 S21에서는 이제 엑시노스를 한 번 절반 정도 사용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지금 이제 개발을 담당하는 곳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인데 여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요. 몽구스라는 칩을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몽구스? 네. 이름이 몽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현대자동 척고하냐? 몽구스는 뭐예요? 그게 자체 개발팀 이름이 몽구스. 근데 이제 ARM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죠. 이 회사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올라가니까 아마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센서 이제 소니하고 지금 경쟁하잖아요. 소니가 뭐 물론 1위지만. 그래서 이미지 센서라는 게 이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제 보통 스마트폰에 3개 이상의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이미지 센서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이미 소니를 추월했다고 하는데 소니가 중국 화웨이 매출 비중이 되게 높대요. 근데 이제 화웨이가 미국 수출 규제로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주 물량 감소되면서 이제 삼성인자 좀 반사위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삼성인자가 이런 거 나온다고 주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건 결국 파운드리 또 아까 말씀드린 AP 또 이미지 센서 이쪽이 다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럼 이쪽을 삼성인자 입장에서는 따라잡으려면 또 이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아니면 또 후공정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잘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산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은행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좀 약간 짜증이 좀 나실 수밖에 없는 게 저번에 김 프로님도 말씀하셨을 때 이제 금융당국에서 배당 성향을 이제 낮춰라 공고를 했는데 일단 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제 배당 성향 20%로 낮추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25에서 7% 정도 되거든요. 은행도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그 번 돈 중에서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비중을 뜻하는데 만약에 1조를 벌었으면 배당 성향이 25%면 2,500억을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2천억만 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 순이익이 한 15% 증가를 했어요. 은행들이. 지금 올해 만약에 예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1.15조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에 1조 원의 작년에 이익이었는데 15%가 증가하면 1.15조.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한 2,300억 정도 배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일단 배당 성향 자체는 낮아졌지만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배당이 줄거나. 이익이 늘어서. 네. 이익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제가 한번 어젯밤에 계산해봤는데 KB금융이 작년에 2,210원을 줬어요. 배당을. 그런데 그거를 일단 이렇게 배당 성향 계산을 해서 해보면 올해 한 8% 정도가 줄 가능성이 높아요. 2,210원에서. 그러면 2,030원 정도 되는데 그럼 시가 배당률이 한 4.5% 되거든요. 현재 주가에서. 그렇게 높아요? 네. 그래도 4.5%예요. 그러니까 줄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너무 막 배당 때문에 물론 민감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래 작년 기준으로 4.9%인데 이거를 계산하면 4.5%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강제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나온 거는 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안 되고 또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총 자본비율 10.5%를 하위하거나 아니면 경영실대평가 결과 자산건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배당을 제한을 할 수가 있대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어느 상장은행도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제한할 방법은 없는데 일단 금융당국에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은행들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보시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은행업종 입장에서 호재가 나온 게 지난 주말에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자사주 매입을 금지시켰잖아요. 미국이 은행들을. 그런데 내년 1분기에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배당 증액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성 테스트를 했는데 은행들.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만약에 은행이 1조가 이익이 났어요. 원래 2,500억 25% 하려고 했는데 나라에서 20%만 하라고 해서 2,000억만 하기로 했어요. 500억은 그냥 은행. 땡큐 좋은 거예요? 은행에 남는 거죠. 그냥. 주주들한테는 안 주는 거고. 은행은 좋네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은행을 투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배당인데 그게 사실 은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은행주에서 가치주 이런 식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간 한 4에서 5% 정도 배당. 그리고 계속 이익이 나니까 그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들도 상당히 좀 견주하게 버티는데 저렇게 이제 정부 당국에서 자꾸 규제를 하면. 정부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게 오면 연체율이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주지 말고.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건전성이 올라가잖아요. 자기 자본이 커지고 이런 거니까 그런 측면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위기 국면만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은행의 배당 성향은 훨씬 더 높아야 돼요. 맞아요. 은행이 뭘 성장 산업이라고 은행이 뭘 투자를 한다고 그거를 주주들한테 안 주고. 그잖아요. 그렇죠. 주점비 줄이고 있고 그런데. 은행들 주가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 이게 결국 규제가 계속 가해지니까 투자들이 꺼를 수밖에 없고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지금 물론 이제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은행들은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건전성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로만 보면 자금은 좀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을 대비한다는 측면은 좋은데 은행주 투자 메리트에 있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감안해도 제가 보니까 너무 싸긴 싸더라고요. PBR이 뭐 0.3배, 4배밖에 안 되니까 싼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미국에서 좀 호재가 나온 게 오늘 주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이제 거의 다 돼서 제가 이번 주 일정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정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은 12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10일 단위로 끊어가지고 수출 데이터를 그냥 계속 발표해 주는데 12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 한번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중국의 8개 기업이 FTS 지수에서 편입이 제어되는데 이게 전체 FTS 선진 지수에서 차지하는 게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꽤 크니까 이게 나가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2월에 아마 좀 편입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산하 유럽의약품청에서 오늘 화이자 백신 승인 결정 회의를 하는데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심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재판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내일은 이제 마이데이터 예비 사업자가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비로 그래서 마이데이터 이제 아시겠지만 일반 이제 금융회사나 광봉소, 병원 등의 흩어진 개인 신용 정보를 이제 모아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상품화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한 5곳 정도는 허가 못 받을 수 있다는 기사는 있는데 한번 그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작하고 나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상지수는 지금 9포인트 정도 2780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952포인트 정도 코스닥이 이제 한 5%만 오르면 천이네? 네, 천은 얼마 안 남았어요. 정프로? 네? 5%만 오르면 천이네. 지수는 왜 이렇게 잘 가? 지수가 왜 이렇게 잘 가? 개인들의 수급이 참 워낙적인 것 같아요. 정프로도. 저기 떨어진다고 얘기하라고 막 강제했던 게 그날 이후로 떨어진 날이 거의 없어. 계속 올랐어요. 지금 코스닥이 7주여서 올랐어요. 그날 살짝 마이너스 나는 거를 역전시켜버려. 제가 끌어올렸잖아요. 대단합니다. 상 줘야 돼, 우리 정프로. 17일반 해서 좀 도와줘. 우리 위해서 크게 희생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강제 출발하고. 그런데 오늘 좀 눈여겨보실 거는 미국이 사실 주말에 부양책이 통과가 됐잖아요. 됐는데 이게 과연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기대를 했던 게 나온 건 맞는데 기대감이 좀 선반영돼서 오늘 좀 흔들릴지 아니면 역시나 요새는 좋으면 좋다. 또 나빠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이 올라가니까 또 역시나 추가 상승이 나올지 한번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7주 연속 양시장 모두 다 올라서 좀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좀 지수가 흔들리면 또 소외주들 못 갔던 업종들이 한번 반등하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순환매는 계속 도는 장이니까요. 이제 9시 돼서 효과가 나왔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2,775포인트 3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948포인트 1포인트 정도 그냥 약간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이 대웅제약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 뭐 치료제 얘기도 있고 거기다가 상한가는 아니고 어쨌든 거의 상한가 갔었네요. 계속 상한가네. 코로나 이슈까지 겹쳐버린 것 같아요. 소송 결과까지. 오늘 일단 지수는 강보합인데 출발 종목은 유한량이 2.6% 또 SK케미칼이 2.2% 약간 이제 제약바이오가 출발을 줬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도 1.3% 정도 지금 상승세로 출발을 좀 견조하게 했습니다. 약간 이제 하락하는 종목은 오늘 키움증권이 요새 계속 전환사체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게? 전환사체 예전에 발행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물량이 뭐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전환사체 물량 추가 상장 이제 공시가 떴어요. 뜨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약간 수급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또 호텔실라 약간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도 지난주까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코스피 종목 쪽에서는 역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응제약이 25% 종군당도 한 10%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큰 기업들이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지금 미국이나 중국 워낙 좋은데 OCI가 2.7% 정도 오늘 좀 반등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좀 하락하는 기업은 CJCGV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3단계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지금 4.7% 급락을 했고 역시 그 여행 업종 롯데관광 개발이 2% 아시아나 항공이 한 1.5% 정도. 그래서 내수 업종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3단계 격상 우려가 좀 나오면서 그러네요. 분위기 좀 안 좋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제약주 오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고 오랜만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2.6%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언택트 수혜주로 조금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밀리는 쪽은 오늘 삼강 M&T가 한 3% 풍력 관련 주가 약간 좀 밀리고 있고 그 외에 파라다이스가 한 1.6% 정도 카지노 그다음에 반도체는 오늘 좀 약간 차익 물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이 한 1.6% 정도씩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여전히 세군요. 한전 주주분들은 참 오랜만에 거래도 뭐 금요일날 4,500만 주 거래됐으니까 오랜만에 국민주 다운 거기다 뭐 이렇게 주가도 사실 장기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너무 빠졌으니까 3만 원 이하는 아직도 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2,774포인트 0.1% 코스닥은 948포인트 0.09% 그래서 증시는 크게 뭐 이렇게 미국 부양책에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게 시작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500억 정도 샀고요. 이게 12월 달에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이번 달에 지금 개인들이 3.8조 샀거든요. 12월에. 이게 13년 만에 처음 사는 거래요. 12월 달에는 항상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처음으로 올해는 좀 순매수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관 투자들은 역시 오늘 조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한 300억 정도 일단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섹터 쪽으로는 오늘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웅제약, 일성신약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급등하면서 좀 좋은 흐름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또 바이오시밀러, 보톡스 또 그리고 건설 중소형주도 오늘 좀 굉장히 분위기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주택공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달아서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조림산업, 또 페인트도 요새 계속 강세 이어지고 있고 진단키트. 한마디로 제약바이오 위주로 오늘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압도적으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하락하는 쪽은 오늘 여행업종, 항공, 또 카지노, 광고, 반도체. 지난주에 조금 강했던 업종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다시 좀 바이오 쪽으로 약간 이번 주 월요일날은 조금 이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주 공개한 회사 중에 명신산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따상에 판 분들은 진짜 억울하게 됐네. 예전에 그 추억이 있어서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 또 BTS 이런 것 때문에 따상에 다 팔았는데 따상이 16,900원이었거든요. 오늘 지금 4만 8천 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이야, 테슬라 재료 다닌 게 세게 세게. 직접 납품도 아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어쨌든 이제 수혜주로 급부상했고 또 수급도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권과 보고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 원래 지난주 금요일날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말씀 못 드렸던 건데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센터장님이 쓰신 자료예요. 그런데 이제 미래 DNA에 따른 자동차 업체관 밸류에이션 차별 강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결론은 현대차가 결국에 뭔가 좀 변화의 조줌이 생기는데 진짜 성공해서 이제 퍼스트,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으로 뛰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좀 계속 머물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자동차 기업들 주가 회비가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테슬라, 니오, 샤워폰 같은 신생 업체들 주가 상승 각도가 정말 거의 10배가 오를 정도로 가파르게 전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강화였던 독일과 일본 메이키들은 거의 주가가 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우하향하는 흐름인데 거기에 대해서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2대 화두가 디지털 전환하고 탄소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 이쪽으로 얼마나 잘 지금 전환이 되느냐. 그리고 결국에 탄소중립과 관련해가지고 친환경차로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 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내연기관을 독력원으로 하는 전통 자동차는 미래의 잣대로 봤을 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좌초자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좌초자산? 그러니까 좌초자산이 뭐냐면 현재의 재무적 성과는 되게 좋은데 돈을 잘 버는데 밸류에이션상 디스카운트를 받는 자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환경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슈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결국에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 사실 내연기관차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겠고. 반면에 현재의 성과는 별로 없는데 미래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 업체들은 PSR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사용하는 게 허락이 된다. PSR은 매출액.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이 기업의 주가가 형성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익을 못 내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보통 벤처 캐피터들이 펀딩할 때 사용하는 주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상장 기업들. 특히 성장하는 기업들. 그것도 스타트업 위주로 할 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나 중국의 니오 같은 기업들이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반면에 전통 기업들은 여전히 PBR 1배 미만 차별을 받고 있는데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좌초자산이 될 것이냐. 성장 자산이 될 것이냐. 이걸 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초자산 없이 미래 성장성만 보장되는 기업이 그룹 1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테슬라, 니오, 또 중국의 BYD. 이런 것들이 포진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룹 2가 뭐냐면 좌초자산의 마이너스를 상세할 그래도 미래 성장성을 갖춘 기업. 그게 다임너, 벤츠죠. 벤츠, GM, 포드, 현대기아차, 도요다, 폭스바겐이 거기에 좀 속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룹 3은 미래 성장성보다 좌초자산이 더 부각되는 기업. 그거는 BMW. 피아트, 혼다, 스바루, 르노, 리산.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안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주가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뭐냐면 19년 1월 달을 100으로 평가했을 때 1그룹은 지금 1000이래요. 테슬라가 1000이 됐고. 19년도 1월 주가를 기준으로 니오가 1000, BYD가 300이고요. 이제 그룹 2는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150, 기아차가 180, GM이 130. 그래도 일단 100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3그룹은 BMW가 100밖에 안 되고 19년 1월하고 비슷하고요. 르노, 리산이 70, 그다음에 스바르가 90, 혼다가 105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주가로 보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갈리고 있다. 그렇게 안 좋은 주가를 또 빈틈을 이용해서 우리 전승지 위하는 르노를. 회복은 많이 했는데. 그것도 대박이야. 2019년 1월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참 밑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이제 그룹 2에 있는 그룹들 중에서 그룹 1로 가는 기업들이 나올 텐데 그게 뭐가 될 거냐. 거기에 현대차가 지금 일단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2030년에 자동차 50%, UAM 30%, 도심 항공기라고 그러죠. 로보틱스 20%,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 보스톤 다이나믹스도 인수한 것처럼 현대차가 뭔가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잘 지켜보자.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종들은 선두그룹 빼고는 나머지 후발업체들은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향후 1, 2년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뉴스가 나왔던 건데 한일 수소차 맞대결이라고 넥소하고 미라이가 대결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미라이2가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거기 기사는 뭐냐면 넥소는 2018년도 3월에 출시가 됐는데 미라이2는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 넥소가 주행거리가 609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라이2가 주행거리가 850km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당연히 넥소보다 미라이2가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그 연료전지도 3개고 넥소는 2개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걸 한병화 연구원님이 본인 텔레그램에 올리셨더라고요. 팩트가 틀렸다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미라이2의 주행거리가 850km인 건 사실인데 이건 NEDC 기준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연비 측정하는 방식이 총 4개가 있대요. 유럽에서 하는 게 NEDC. 지금 중국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40년이 넘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아주 옛날부터 했던 방식인데 그냥 한마디로 공조, 날씨, 고도 이런 반영 없이 그냥 차가 멈출 때까지 측정한 값이래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당연히 주행거리가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길게 나올 수밖에 없대요. 주행거리 자체가. 그래서 아까 미라이2는 이 방식으로 850km가 나왔고 넥소도 이 방식으로 하면 820km가 나온대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WLTP라고 유럽에서 90년대 후반에 나온 방식이에요. 이걸로 하면 주행거리가 좀 더 짧아지고 미국은 EPA 방식.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경부 방식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거는 넥소는 환경부 방식으로 하면 609km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측정 방식에 따라 다른데 동일하게 비교를 하면 미라이2하고 넥소는 별 차이는 없다. 그리고 연료탱크도 이게 기사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연료전지도 넥소는 3개가 들어간다고 그 항병화 연구원님이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차이는 없기 때문에 둘 간의 경쟁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차피 넥소도 차기 버전이 나올 거니까 그때가 좀 진검 승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중국의 수소차까지 이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까지. 그래서 한중일 삼국지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수소차에 대해서도 좀 계속 지켜보자.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벤트 캘린더라 그래가지고요. 하나금융투자의 나중혁 박승진, 정규현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이거는 내년도에 대한 하나의 캘린더 어떤 식으로 내년도 이벤트들이 있는지 간략히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도 키워드는 새 출발이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래 힘들었지만 내년도에는 당연히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 출발로 잡았고 주요 이벤트는 1월 달에는 바이든 취임이 있고 2월에는 백신 접종이 아마 좀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야기 시작될 것 같고 3월에는 중국 양해, 4월에는 한국은 재벌골 선거가 있잖아요. 그거 주목을 해야 되고 5월 달에는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 6월에는 중간 점검이라고 적었는데 그때 미국의 FMC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7월에는 이게 열리겠죠.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8월에는 잭슨홀 미팅, 9월에는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열린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 상태는... 이 상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데 백신 속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7월이면 백신이 전 세계에 다 접종이 되는 상황도 아닐 거고 그렇죠. 쉽지는 않겠는데. 더 미루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년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년 미루면 아예 취소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동계를... 아, 동계? 동계가 내년이잖아요. 내후년, 내후년. 내후년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강행을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할 텐데... 관객들 좀 들어오더라도 아마 선수들끼리 해도 하긴 할 것 같은데. 약간 뭐 이렇게 관객석 제한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결국 이제 물러나겠죠. 독일 총선이 있으니까. 네. 10월에는 이제 중국 국채 편입이 좀 있다고 하고요. 11월에는 소비시즌, 12월에는 이제 경제 전망인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내년도에 이제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되는데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을 상원에서 탈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백신 보급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져서 상반기 중에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 세 번째는 그린딜 투자가 현실화될지. 네. 네 번째는 이제 아까 10월달 말씀드렸는데 중국 국채 WGBI라고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좀 이제 관련돼서 내년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과연 그 원화 채권 투자라든가 달러원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로 국채 편입이 됐을 때 세계 채권 지수에 과연 그때 환율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좀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태봉 센터장 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나오시죠. 저희 신과 함께로 나오셔서 이번 주말에 여러분께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의 각형만 했는데 원통형은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동 공구라고 아실 거예요. 이렇게 드릴 같은 거 그런데 사용하는 건 다 원통형이 들어가는데 그건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삼성 SDI도 전기차용으로 하겠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LG는 어차피 지금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국내 3사가 치열하게 아마 테슬라 또 수주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중국의 상하이 거래소 시가총액이 일본의 도쿄 증시를 제꼈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7,4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이가. 시가총액이. 네, 시가총액이. 우리 한국이 지금 1950조거든요. 그래서 한 9위 정도 되고 이제 당연히 1위는 뉴욕 증시로 3경. 시가총액이 3경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차이긴 하지만 중국이 어쨌든 일본을 제꼈다는 것도 좀 상당히 뭔가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결국 고체 폐기물 전면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모든 고체 폐기물 수입이 이제 금지가 되고요. 특히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폐지 수출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폐지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지업체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폐지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로 골판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는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좀 거의 이제 고체 폐기물 수입을 확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는 다시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염승환 찬인과 함께 증시 상황, 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근데 내일 제가 건강검진이어서 건강검진? 아, 내일 하루 수고하시죠, 참. 아,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럼요. 혹시 상승님 꼭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주세요.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그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실 거야. 내가 보니까 혈색도 좋고 뭐. 아직 건강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